너무 떠올라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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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둘둘 다닐 것 같애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꾸는 것 같애 연애가 천밀한 애가 긴장한 것 같애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애 그가 내게 있는데 어깨 꾸린 예뻐 신호등만 고르던 맛있는 너에게 피했어 내 신호등만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너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애 난 본다면 이 기분은 너야 어떡해 너야 어떡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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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어느 eles 또 이런 의punk 틀ez стороны 사랑해 잘사랑 아 그러면 언제 남 가지 내가 남았다고 그러고 앙 너 끝인다 너 끝이 될 수 있게 널 시작해 사로 끝날 수 있지만 잡은 두 손에 원처럼 우리 끝이 영례를 잃지 않아 내 맘에 두기 바랄까 두사람은 아니냐 저런 말은 없지 않게 이걸로 봐 그지 않으려면 널 열어가 우리의 바람이 지켜질 수 있는 진지한데 본감 없지만 본감 없지만 오늘 난 아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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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나이스 나이스 그지 정말 관리했음 좋겠어 질질이 일어나지 내일이 너무 잘 날씨에 비해 시작해 너무 많이 건네 우리 이 아이들이 아래서 여기서 song만지 새웠자 저희가